머니포차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. 놓치면 아까운 대박 행사 동행축제 개막시 현장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동행축제 알려보도록 하죠. 어디서 누구신지 잘 몰라서 라비던스 라비던스 팬 손잡고 가자 한다. 제가 보니까 누님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당방곡곡에 형제가 흥이 나서 살아날 것 같아요. 아 너무 멋있어. 장관님이랑 라비던스 형님들이랑 막 올라가서 마지막 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. 인기가 많으면 형님이에요. 대전의 랜드막 성신단 대표님 안녕하세요. 주님 모두가 행복한 생활은 동행! 지금 옆라인 얼굴 예쁘게 보려고 옆라인도 아니고 장자라고 화이팅 한 번 해보세요. 화이팅! 동행! 동행! 대박!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동행축제 동행! 축제! 화이팅입니다. 축제는 어디야? 백년가게 백년가게 저희 지금 머니포터에서 백년가게 밀키틱을 하는지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. 동행! 축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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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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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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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본무대 라비던스도 여기서 대기하고 계실 것 같고 아마 장관님도 이 안에 오실 거예요. 대부분 해볼까요? 대표님 라비던스 형님들은 언제쯤 오시나요? 대표님 라비던스 형님들은 언제쯤 오시나요? 일주일까요? 라비던스 동생분들은 언제쯤 오실까요? 어... 장관님 잘 안 보이는데 저쪽으로 제가 한번 돌어 가보겠습니다. 이해가 되면 제가 인터뷰를 한번 따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서 왔습니다 오늘 디어차 어이야 디어차 축제 함께 손잡고 하자 한다 난 전공촌에 들어갔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출이 조금 온다면 저희가 본선에 못봤어요 유튜브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동축제 대박 다들 흐흙 췄릉스 고민성 포터죠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저희 유인 유 사모하 님이죠 사모하 님 슈퍼맨으로 등장하셨어요 야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.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동일 축제 홍대 대사 와비던스분들께서 팬들과 함께 저희 챌린지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요. 동일 축제 홍대 대사 와비던스분들께서 팬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요.